경상북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효무나 확산과 출산 장려를 위해 조부모나 부모를 모시고 사는 효행 공직자와 다자녀를 둔 공직자를 발굴해 승진 등에 특혜를 주기로 했습니다. 경상북도는 이를 위해 조부모와 부모, 자녀 등 4대가 함께 사는 공직자는 승진 후보자 법정 배수에만 들어가면 특별 승진시키고 4명 이상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가족 외식권을 주기로 했습니다. 경상북도는 이와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효행 공무원을 희망하는 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유연 근무 제도 등도 적극 권장하기로 했습니다.